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법상 꼭 시험에 나오는 주택조합 3가지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나가는 절차 이것들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47페이지를 볼까요 547페를 보겠는데요 주택법 주택법은 7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7문제 나오는데 내용이 얼마 안되니까 좀 샅샅이 여러분들은 파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 부분을 좀 집중 공작하면 나름대로 5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꼭 시험에 나오는 파트 주택조합을 보겠습니다 자 이 547페를 보시면 주택조합에 가지고 나있죠 그 앞에 있는 것은 통과해도 되겠고요 밑에 줄 밑에서 보면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자 리모덴 주택조합을 하려면 설립인가만 받으면 된다 이거 받으시고 즉 산립인가만 받으면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는 필요 없다 이거죠 등기는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기관의 환기 방식을 조여서 사업할 때에 토지소자들이 조합의 시행자 되기 위해서 조합의 시행자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도시발조합인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이라는 것은 토지소자들이 정관 작성해서 그때 토지소자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동서합부가 해가지고 관할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인가받은 다음에 30일에 주된 사무소 가서 설립된 길을 함으로써 법인계기부대에서 도시발조합이 성립됩니다 그랬고 그때 도시발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원은 도시개발기관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의무줄으로 다 접어낸다 그랬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도시밑 주관경 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하게 될 때 정비구의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업을 설립하게 될 때요 그때도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자수업부에서 설립인가를 시장소한테 신청해서 받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에 설립된 길을 해야 법인계기부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업이 성립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조합은 법이 된다고 그랬고 그때 재개발 정비사업자업이 성립되면 재개발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는 의무으로 다 재개발 정비사업에 접어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해서 재건축 정비사업자업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에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재건축 정비사업에 접어내되고 동의하지 않냐 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 청구당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것하고 주택법상 주택자본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자본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지역주택자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자업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자업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 지역주택자업을 설립할 때에 바로 설립인가만 받으면 끝이에요 누가한테 가서 받느냐?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자한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세주역이면 특별자시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 이자들한테 가서 설립인가 신에서 인가 받으면 조합은 성립돼요 조합은 바로 지역주택자업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이 다섯 명 나올 때마다 다 쓴 번거로우니까 약속합니다 약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는 거 그래 주택법을 공부할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하면 오,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거는 설립과 받으면 되고요 이 직장, 주택자업은 바로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주택을 직장인들이 건설해가지고 마련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설립인가 받아야 돼요 마련하고자 할 때는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할 때는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성립돼요 드럼김이 필요 없고 조합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 주택자업에 한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해서 설립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이 직장, 주택자부로 한정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는 설립인가가 아니라 설립신고만 하고 조합을 만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조합은 바로 성립됩니다 이거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덴 주택자업은 공동주택 소자들이 자기 주택을 리모덴해서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 리모덴하고자 설립할 때에 설립자차는 설립인가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조합은 성립됩니다 그래 여기는 등기 절차가 없다 그래서 법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548표로 가서 보시면 그 2번 주택자부총료 이건 전시관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밑에 548페이지 마지막에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부 설립인가 나있죠 이때 설립인가를 받아야 조합은 맞는데 설립인가권자가 거기에 나있죠 마지막 주 5명 이네들 약자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하 시장, 구청, 구청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만들 때 설립인가는 이네들한테 가서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등기는 필요 없다 548페이지 밑에서 둘째로 보면 국민의택을 공급받게 하여 설립신고했다 설립신고만 하고 설립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점만 가느냐 직장, 주택자 그때는 별도로 설립인가 받을 필요 없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이 설립인가 이렇게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조합을 성립시켜놨어요 이렇게 성립시켰다 그때 이 조합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해산인가 받고요 그리고 이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변경이 받아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 인가 받았다면 해산시 해산, 인가 받아야 되고 변경시 변경, 인가 받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신고하고 설립했던 조합을 해산하려고 한다 그때는 해산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설립했다면 해산시 해도 해산 신고한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인가 받는 거 아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보면 549페이지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점을 설립하게 한 요건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자본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을 받고 지역주택점을 만들죠 이때 건설한다 여기도 직장 주택조합도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받고 조합을 성립시킨다 이럴 때는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이네들한테 낼 때에 바로 준비를 해서 가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게 한 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우리 조합대 건설할 테니까 조합을 만들도록 설립인가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내거든요 이때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통째로 다 사면 좋지만 아직 조합원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땅 주인들한테 가서 사용권을 확보해서 내면 돼요 사용권을 내면 되는데 다 사면 좋지만 다 사지 않아도 돼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가지고요 소유권 확보 문제 나와 있죠 소유권 확보 문제 자 먼저 거기에 보면 대지단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사용권을 확보해라 그리고 조합원은 최소한도 20명 이상 모집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명 이상 모집해라 그 다음에 주택건설 애정 세대수에 바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해라 구성해라 이런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동그란 이름을 볼까요 지역주택자비나 직장주택자비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80% 이상의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립인가를 내주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박스 549페이지 보면 549페이지 보면 젤리 밑에 박스 그거 보면 동그라미 시옷이 보실 거예요 시옷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15% 이상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서류 서류 고자 지어버린 서류 고자가 오타 들어왔으니까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서류 자 그리고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라 그리고 소유권은 15% 확보해라 그리고 조합원은 모집해 가져올 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해라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20명 이상 모집해야 한다 이래야만이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한다 지역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럴 때는 이 주택건설 대지단 사용권을 땅 준다한테 가서 계약기부라도 주고 사용 승낙서인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고 아무리 적어도 15% 이상은 소유권을 또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15% 이렇게 그러면 거의 사용권은 95% 확보한 거죠 80, 15 하니까 그리고 이 조합원을 모집해 가져오는데 여기에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 천세대다 하면 천세대의 50%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500명 이상 모집해가지고 우리 조합을 설립하도록 설립해가지고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있다 분양주택만 건설하느라 임대택까지 건설을 하고 온다 임대택 200세대 분양주택 3세대 그러면 이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을 모집해라 라고 할 때 그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는 임대주택의 수는 죄를 시켜준다는 거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원 모집해서요 지역하고 직장 이 리모덴 주택자분 공동소자들이 자기들 주택을 리모덴하니까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분만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때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분 설립인가를 받나부터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번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 그리고 조합원은 20% 이상이 된다 이 요건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출할 서류가 여러 가지 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될 때 제출할 서류 해가지고 그 중에 특히 비읍, 시옷 이거 꼭 받으세요 이 시옷과 비읍, 비읍과 시옷에다가 똥 넘쳐서 이것은 무슨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내야 되느냐 지역하고 직장,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만약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서 해산을 하려고 한다 그때 해산인가 신청서 되는데 해산인가 신청서 될 때는 우리 다 돈 주거받고 끝냈습니다라는 서류가 들어가야 해산인가 받아서 해산할 수 있어요 뭘 내야 되냐 우리 돈 정산 다 했습니다라는 정산서가 들어야 돼요 그 박스 안에 보면 해산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냐 정산서 조합 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의 의결 종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은 후 돌받은 정산서가 필요하다 돈 계산 다 끝났다 그러니 우리가 해산한다 라는 정산서가 들어야 된다 이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서 될 때 들어간 거 아니고 해산인가 신청서 낼 때에 들어가는 서류다 이걸 구분하시기 바라고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던 이네들은 인가권자는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 이미 다른 조합에서 여기다가 땅 가지고 조합 주택 만들겠다고 인가 받아왔는데 다른 자들이 또 여기다가 다른 조합을 만든다고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때는 인가 내주면 안 돼요 중복되니까 땅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4번 이 4번은 참고를 읽으시면 되고 5번에 1번은 아까 설명했지만 중요하니까 같이 체크합니다 자 체크합니다 국민주택을 권고하겠다 국민주택을 권고밖에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무슨 조합만 가느냐 직장에 따로 감시해요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갖추냐 신고한다 누구한테 하느냐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 인가가 아니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다 이렇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해산할 때도 변경 신고하고 해산 신고한다 해산인가 받는다?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6번을 보겠어요 남의는 통과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하나 이 국민주택을 권고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하고 직장주택자 만들라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조합은 누구만 될 수 있냐 아까 이 설립 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어 가지고 건설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무주택자이거나 85종부터 위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을 권고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하고 직장주택자 만들어서 바로 주택을 국민주택을 권고받고자 할 때는 무주택자만 조합해야 될 수 있다는 것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그래서 바로 55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박스 3번을 보면 그 동그란 이부분 첫째 줄 볼까요 국민주택을 권고받기 위한 직장주택자업을 설립하는 자는 신고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수립권자의 관할 시장구청자한테 대출하여 이렇게 되어있죠 여러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3번을 꼭 받으십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어야 된다 무주택자임, 무주택자임을 받으시고 6번 지역주택자업하고 직장주택자업은 리모덴 주택자업은 주택을 건설해서 권고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주택자업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하여한다 금틀고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없다 금틀고 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만 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자업에 대해서는 사업실과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자업 그 직장주택자업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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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꼭 하여한 건 아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좀 중요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 지역주택자업, 직장주택자업, 리모덴 주택자업이 결성되어질 때 어떠한 자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가 자격요건 자 이 지역주택자업의 조합원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다 갖춰야 됩니다 오늘 조합설민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날을 기점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왔던 지역주민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투기과할주구다 이 안에서 지역주택자업을 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조합설민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해서 1년 이전에부터 거주해야 돼 1년 1년 투기과할주구는 1년이다 6개월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요건은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제 조합원이 되었다 합시다 그래서 조합원이 됐다 이사 나가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입주 간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있죠 지역 직장 주택자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동그란 1번 지역 주택자업의 조합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기업, 무주택자이거나 85종태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조합설민가를 신청할 현재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간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스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릴 적 세대원을 4명을 두고 있다 그때 그 세대주는 한 명이 있겠죠 그때 세대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아예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세주일까 그 말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그 말이고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의 한정에서 전용면적 85종태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세주인자 이 자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라든가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대해 있지 않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자별 접원이거나 직장주택자별 접원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주택자별 접원이 될 수 있다 이겁죠 니은 바로 이 조합설립시 적용론은 6개월 동일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겁죠 설립인과 신청을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 사람이야 이 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역주택자별 접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일 것 투기의 과일주금을 1년 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주택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구나 주택이 있는데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면적이 85종태에 의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자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이라든가 다른 조합에 배우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된다 자기도 다른 지역 직장 주택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지역주택자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551페이지 7번에 두째 줄 봐보세요 다시 다만 조합은 사망으로 조합은의 쥐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조합은 자격 요건 유무가 관계없이 접어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89세였는데 지역주택자에 접원이 되어서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자식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자식이 상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실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주택이 10채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그 지역 주택자의 쥐를 아버지부터 넘겨받게 될 때는 그런 조합은 자격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합은 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1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채하고 이 조합주택을 분양하다서 10개까지 소유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11개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상속으로 인하여 조합은 쥐를 취득한 자는 조합은 자격권 이 세 가지 권을 묻지 않는다 그냥 조합은 자격을 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직장 주택자의 조합은 자격권 이것도 기역리언 티그 세 가지 권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 이 직장 주택자의 경우 같은 직장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세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조합을 성립시키려고 한다 그럴 때 이 조합은 어떤 자가 들을 수 있냐 가장 먼저 같은 직장인은 국가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법인의 회사의 공무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요 둘째 주택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 주택이 있는데 한 채 가지고 있건만 85정도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본의라든가 배우자가 다른 조합 지역 직장 주택자에 가입해 있지 않아야 된다 배우자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세 가입권을 갖추고 있으면 직장 주택조합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공무원을 공급받고자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바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것 그런데 반드시 무주택자인 근로자인 세대주만 들을 수 있다는 것 유주택자는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거 딱 알으십시오 그런 내용이 니은에 나와 있으니까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기역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으세요 기역에 구미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분 경우는 무주택자만 저 번을 들을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덴 주택자분을 보면 자 리모덴 주택자분은 설립인과를 받아요 이때 설립인과를 받아서 설립할 때에 바로 공동태구 소유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공동태구 소유자들이 리모덴 주택자분을 설립해 나갈 때는요 설립인과를 이렇게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 공동태구 소유자들이 우리 리모덴하기로 결의를 했어요라는 결의 증명서하고 경관수가 대수원을 하게 됐던 10년 증축을 하게 됐던 15년이 경과됐다는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갔는데 이런 서류를 내서 설립인과를 받게 됐다면 이때 결의에 찬성한 자만 조합원이 돼요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반대파들은 조합 측으로부터 매도 청구당하고 나갑니다 이때 결의를 했던 자들만 조합이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매도 청구를 당하게 돼요 이때 결의 여권이 중요한데 553페이지 얼마의 결의를 해서 내야 설립인과를 받을 수 있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덴하기로 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3분의 이상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자와 의결권은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한 동만 리모덴하자 한다 그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주하는 서류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2번에 이 설립인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죠 그중에 바로 시옷 결의증명서 조금 전에 결의증명서 내야 되고요 지읏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일로부터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 지나야 됨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조례로 그 연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연수가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인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하고자 인과 신청서 될 때는 박스 안에 있는 기업부터 지역까지 서류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아까 바로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 이상 대지 소유권 15% 이런 서류는 늘 필요 없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공동택, 공례설 이런 것들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명을 대피하는 한 명만 저번을 인정했다 즉 101동, 101호 집을 보니까 구본소유권이 바로 공동소리로 되어 있어요 10명이 공동소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리모덴 주택자업의 저번을 인정할 때는 10명을 다 저번을 인정한 게 아니라 10명을 대피하는 한 명만 리모덴 주택자업의 저번이 된다는 것 그리고 554표 보면 박스 안에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사한 공동택은 소유자들이 되고요 아파트 공동택 내에 복리설까지 같이 리모덴 하자 했으면 복리소유자도 리모덴 주택자업이 저번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4번 리모덴 하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동의별을 맞춰서 리모덴 공사를 하죠 이때 리모덴 주택자업은 그 리모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합니다 즉 아까 결의정보에서 됐는데 반대파들 있죠 그네들은 매도 청구당한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리모덴 주택자업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리모덴 주택자업 결성할 때 결의정보에서 낼 때 찬성했습니다 그 자가 여러분한테 그 주택을 매각하고 갔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결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 5번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그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